음... 너도 먹고 싶냐? 엄마가 거지락 놀지 말랬어요! 왜! 뭐야? 그지야? 오숙초 갖고 다니는 너무 최신 기준이었어 아이, 이것도 훔친 거 아니에요? 아침부터 시비를 걸잖아요! 이건 영덕의 개 같은 자식 이동훈의 터스 장난 아니야! 그 얘기 들었어? 길 건너 복용 아파트에서 석 달 전에 실종 사건 있었다던데 석 달 전이면 저 인간이 여기 나타난 시점 아니야? 넌 내가 안 무섭니? 사람은 보이는 거면 평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으악! 갑자기야! 싸움 좀 해주세요 아저씨! 사는 거 참 별거 없어요 그저 내 맘 해놓은 게 최고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대체 전체가 뭐예요? 어? 이웃사촌 최소한 100개는 해야지 100개가 무슨 옆집의 이름도 아니고 99 100 아이, 개운해